자기야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지고 싶은 거 있어? 막대한 부와 권력 난 항상 그거야 알겠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뭔데 이게? 받아봐 나 진짜 별 이게 밥이야? 먹던 거지? 너 이거 알아? 너 이거 아냐고 미안해는 알아 뜯으면 돼? 게쿠 뉴트리션 맨고맨 스티커고 이건 밥 숟가락이겠네? 추석이 이쪽이 밥 숟가락이 가깝긴 아니 몰랐는데 미아엄마가 뱀파이어 크랩 옆에다가 디바리엄을 갖다 놨더라고요 비싼 거라니까 갖다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너희가 집이야? 이게 한 5g 들어있어서 다섯 번 먹일 수 있어 한 숟가락 깎는다라고 생각해? 그렇게 하면 좀 비슷할 걸 몰라 한 숟가락 1대1이야? 한 숟가락 너 줘 잘 줘하면은 씨앙농도가 될 거야 대충 치앙농도인 거 같아? 아니네 그럼 가루를 더 넣어야 돼 소금치도 털어넣어 나 싱겁게 먹는 편인데 쟤네는 짜게 먹어야 돼 조금 더 만약에 이거 안 되면 무한의 밥타기가 되는 거야? 맞아 많이 해봤구나 알고 싶지 않았지? 그래서 그냥 저울 써 비슷한 거 같은데? 조심 제가 해봤자 제가 해봤자 5g? 7g? 한 그 정도 된단 말이지 거기에 10%니까 0.7ml면은 충분한 양이지 널 먹으려고 하는 거지? 사람도 먹을 수는 있긴 해 문명사 배워서 허용이 안 될 뿐이지 들어가 들어가 늘 느끼는 건데 진짜 미친 사람 같아 그러기로 해 처음부터 동화근미라고 말하지 했어 녹화인 걸 아는데 손가락으로 왼쪽 엉덩이를 살살 두드리면 오른쪽으로 돌아설 거야 안 도는데? 저 때려줘 내 물고기 자리를 빼앗았어 더 좋은 게 들어왔잖아 더 좋은 걸까? 그냥 주면 돼? 어 됐어 이제 코에다 묻혀 도망가는데? 먹잖아 힐짝힐짝 하잖아 싫어하는데? 네가 잘 못해서 그래 나와봐봐 먹으라고 야 우리 애들은 너 빼고 다 밥 내가 밥 좀 다 기어 나와 사람 포함해서 너만 안 기어 나오는 거야 지금 아이고 더 부르케 물 닦?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삼키고 나면 얘는 좀 크니까 아이고 어이구 다 개인으로 조합을 정리를 해주고 집 주변 알아서 닦을 거라서 이제 넣어주면 돼 어 그래 알아서 들어가 네 집이야 야 네가 막대한 부야? 어떻게 되나 보자고 지금은 웃지? 어떻게 되나 보자고 알겠고 고마워 고마워